안녕하세요. 아라왕입니다. 오늘은 선미, 누하루 뮤비 속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올리브영 쌍꺼풀 테이프 가장 먼저 쌍꺼풀을 만들어줍니다. 기본 쌍꺼풀 테이프를 눈 중앙에 맞춰 붙여서 쌍꺼풀을 만들어줍니다.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2.5 미디엄베이지 다음은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오늘 메이크업에는 광이 돌지 않는 매트한 파운데이션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세미매트하고 커버력이 강한 파운데이션을 이용했어요. 파운데이션 이후로 파우더를 한번 더 칠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프로에이 청담 마일드브로우, 마일드브라운 컬러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브라운 컬러 브로우 펜실로 눈썹 산을 꺾어서 그려줍니다. 에티드하우스 컬러 마이 브로우 리치 브라운 컬러 그 다음으로 브라운 컬러 브로우 카라를 이용해서 눈썹을 전체적으로 한번 칠해줬어요. 릴리코스 컬러 리얼 아이 샌드매트 델리 셀몬 컬러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베이지 컬러 베이스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줘요. 아이홀 부분까지 얇게 펴서 발라줍니다.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아이즈 딸기 보펫 컬러 그리고 레드 컬러 섀도우를 칠해줄 건데요. 너무 쨍한 레드가 아닌 살짝 핑크빛 레드 컬러예요. 이 컬러로 눈두덩이에 한번 더 칠해줍니다. 쌍커풀 라인 위쪽까지 해서 경계를 펴가며 얇게 칠해줘요. 마몽드 슈퍼롱웨어 오토 펜슬 아이라이너 블랙 컬러 다음으로는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줍니다. 블랙 컬러로 눈 점막을 꼼꼼히 채워줘요. 그리고 눈꼬리를 빼서 그려줍니다. 프로에이 청담 스테이온 젤 아이라이너 블랙 바로 젤 라이너 친한 딥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눈꼬리를 올려 그려줍니다. 펜슬 라이너로 그린 눈꼬리 부분을 한번 더 그려줘요. 그리고 앞부분까지 얇게 이어 그려줍니다. 속눈썹은 뷰러로 한번씩 씹어 올려주고 네이블린 더 펄시 볼륨 마스카라 꼼꼼하게 위에 속눈썹 아래 속눈썹 다 마스카라 칠해줘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 이제 쉐딩을 해줄건데요. 붉은기가 없는 브라운 쉐딩을 이용해서 콧대를 칠해줍니다. 눈썹 뼈에 이어서 콧망울까지 쉐딩으로 칠해줘요. 3CE 원컬러 섀도우 스파클링 컬러 다음으로는 펄 글리터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터로 사용할건데요. 펄감이 진한 살곱빛 펄 글리터에요. 오늘은 입술선 입술 윗선과 인중선을 칠해줍니다. 헤라 루즈홀리크림 킬링핑크 컬러 이제 입술을 칠할건데요. 베이비핑크 컬러 밝은핑크 컬러의 립스틱으로 입술을 칠해줍니다. 우선 중앙에만 바른 다음 은빔빠 하면서 밀어서 펴 발라줘요. 터치앤솔 포일앤 글리터 쉐도우 듀오 탈리아 컬러 다음으로 리퀴드 글리터 제품을 이용해서 입술을 칠해줄거에요. 실버베이지 컬러의 리퀴드 제품입니다. 요걸 입술 바깥 선 부분부터 해서 펴 발라줍니다. 제가 실버핑크 글리터 제품을 따로 주문했었는데 갑자기 품절이라고 주문이 떠서 이제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집에 있는 거로 믹스해서 사용해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생각보다 느낌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입술을 다 칠해주고 하이라이터로 입술 선 인중 선을 한 번 더 칠해줍니다. 이제 뮤비 속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인 하트를 그려줄거에요. 여러가지 컬러의 라이너나 섀도우를 이용해서 하트를 얼굴 여기저기에 그려줍니다. 저는 핫핑크, 핑크베이지, 블루 컬러를 이용해서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빈 하트를 만들어줄건데요. 오렌지 컬러 블러셔로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빈 하트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하트 선을 살살 펴줘요. 하트 스티커나 종이를 오려서 대고 칠해주면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미 누하루 뮤비 속 메이크업 완성! 하트 미 iç인먼스 하트 미 glowing 하트 구 Puis 아멘 помог 하트 하트 그렇게 하anny 하unde 하우 같은 하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